진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이렇게 남기지 않으면 이제 선거 안 하겠다고 투표에 참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보게 되면 투표율이 행편없이 떨어지거든요. 홍콩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그냥 결정해서 하고 나는 투표장도 가기 싫다는 겁니다. 투표를 보이콧해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홍콩인들이 그냥 선거를 포기를 해버렸네요. 이제 이게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냥 친중후보만 다 나온 겁니다. 홍콩 투표율이 27%로 역대 최저치인데 세장선거 세장에 가둔 세처럼 유권자들을 옴짝달상 못하게 한다는 의미 세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자기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투표장에 가서 찍어봐야 베네수엘 수도인 카라카스의 한 임시 사무소에서 다 선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그게 완전히 추락하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지금 홍콩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 투표율이 27%입니다. 이 자부심 넘치던 자유국가인 홍콩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냥 후보 자체가 친중후보만 나오게끔 제도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관제단체로부터 아마 인정을 받아야 후보가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이 2021년 홍콩 선거제도를 바꾼 이후에 처음 실시된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주의원이 완전히 배제된 지 친중후보만 출발하자 홍콩 유권자들이 투표 포기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중국 공상당 입장에서는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밖에서 보기에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되니까 투표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고 별짓을 다했지만 27%밖에 안 된 겁니다. 중국 공상당은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홍콩이라는 나라는 본인들한테 점에 불과하니까 홍콩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건 전혀 본인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홍콩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중국 공상당의 목표가 된 겁니다. 애국자만 출승한 제7회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27.5%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부터 반환된 이에 치러진 모든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선거고 반면에 민주화 시위가 표출되던 2019년 구의원 선거 때는 43.7%가 높은 71.2% 정도. 그렇게 해서 번민주파가 452석 가운데 86.7%인 392석을 차지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홍콩을 먹을 때 뭘 가지고 여러분들 홍콩 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뭘 했습니까 선거를 장악하잖아요. 선거를 장악해서 홍콩을 무력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눈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선거는 해야 되거든요. 선거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 제도를 바꿔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라를 먹을 때 선거 제도를 장악하는 거죠. 중국이 반면 교사인 겁니다. 중국이 그런 일국 양제체제 한 나라의 두 개 체제를 영국과 약조를 해서 홍콩에서 특별한 그런 자치권을 부여했는데 그걸 도저히 못 보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무력화시키는데 뭘 하는 거 하니까 선거를 뭡니까 장악해 가지고 완전히 선거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권력을 여러분들 그냥 탈취해 가지고 그냥 홍콩 자유민들을 다 준노의 신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출마 희망자는 관제조직의 추천을 받도록 제안을 걸어서 홍콩 민주진영이 이번 구의원 선거에는 한 명도 후보자를 낼 수가 없는 친중일식 선거로 그냥 결론 나게 됐다 그런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파가 대한민국 나라를 접수할 때 여러분들 있죠. 이제 총 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포탄 떠들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 조작해 가지고 그냥 선거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 선거를 먹어버렸는데 그 선거를 먹어버린 것이 다 세상에 알려졌는데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뭡니까 꽁무니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투항한 거다 선거부정세력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나라가 꼴로 가는 겁니다. 그 찬란한 여러분들 홍콩이란 나라가 선거 당일 10일 오후 812분부터 전자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30분간 작동이 되지 않자 투표가 중단됐다면서 투표 시간을 90분 이상 정도 연장하고 그러니까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한 선거를 10시 30분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장을 했지만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여러분들 어떤 선거국에 대한 자정까지 계속됐지만 투표를 그냥 그만큼 내려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그런 친중국 정부는 이제 여론을 다 파악을 한 거죠. 이번에 국민들이 그냥 선거를 그냥 보이콧 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저치의 그런 투표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본인들이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노력했지만 27.5%로 가장 낮은 그런 투표율을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있죠. 어느 나라든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선거는 해야 됩니다. 선거를 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거를 해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그냥 체제를 그냥 허물어뜨리고 소위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될 때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바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니까 선거를 무기력화시키는 선거를 제압하는 그런 작전들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선거제도를 완전히 뭐죠 친중후보만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체제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냥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항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그냥 살든지 아니면 뭡니까 떠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중국의 여러분들 어디에서 저항하겠습니까 온 전신에 cttb가 있고 여러분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용의자들이 대부분 다 움직이는 것이 다 관찰될 건데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 공상당 입장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니 그 홍콩 사람들이 떠나면 그냥 본토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본토 사람들이 홍콩인들이 떠난 홍콩인들이 떠난 자리를 다 리프레이스 그냥 다 차지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ap통신 보도가 지난 10월 달에 있었네요. 홍콩 인구는 2013년도에도 계속 유출될 것 같다 떠나는 겁니다. 홍콩 인구가 8월 중순까지 올해만 하더라도 29만 1천 명이 떠났네요. 2020년 1월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고 2021년도 이래로 약 50만 명이 떠난 겁니다. 내가 홍콩 사람이면 떠날 것 같아요. 아이들 생각했으라도. 왜 그런가 하니까 노력해 가지고 이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중국 공상당이 완전히 홍콩을 뭡니까 그냥 먹어버려 가지고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랑 칠식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개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이후로 50만 명이 떠났고 특히 2023년도 8월 중순까지 29만 1천 명이 떠났다는 것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뭐 그래서 참 이렇게 체제가 허물어지기 전에 어쨌든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선거만처럼 유지될 수가 있으면 그러면 국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체제가 돌아갈 수 있는데 너무나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은 선거가 다 장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는 투표자들은 투표장을 찾지만 선거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예약 이변 없을 겁니다. 그냥 전망하는 대로 200석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나라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재앙 한 번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딱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런 것을 희망 고문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사심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태도라든지 윤 대통령의 태도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이러면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그래서 나라가 넘어가는 데 크게 기여한 겁니다.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간에. 참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한반도의 북쪽은 이시조선보다 더 극악한 김시 왕조가 자리 잡게 되고 그나마 여러분들 자유를 꽃을 비웠던 한반도의 이남은 김시 왕조와 비슷한 그런 체제로 이렇게 나아가는 준비가 모두 다 완비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참 문제가 많죠. 백성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참 정권이 빼앗기든 말든 뭐죠. 관심이 없으니까.